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이 꼭 직접 경험해 보면서 알아서 되겠습니까? 경험해 보고 난 다음에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면 참 하수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잘 꿰다 보면 미래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문재인 정권에 이어서 문정권 시즌2가 등장하게 되면 연장선상에서 훨씬 더 과격한 정책들이 등장할 것으로 봅니다. 더욱이 지금 대한민국은 상권분립이 와해가 됐습니다. 대법원과 선관위가 장악이 됐습니다. 검찰과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완전히 권력에서 장악이 됐습니다. 견제기능이 거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비슷한 색깔의 정권이 다시 등장하게 됐을 때 우리가 겪어야 될 그런 일들을 저는 선명하게 지금도 전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권력형 비리는 모두 다 덮을 것이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 자신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끼리 많은 자원을 처분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서울고검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업무상 행령의혹 무혜미 처분에 대한 항구사건을 6일 만에 기각했다. 친정부 성량 검찰 간부로 분류되는 심재철 서울 남부지검장이 약 1년 5개월 끌다가 무혜미한 사건이다. 마찬가지로 친정부 성량의 검사로 평가받는 이승윤 서울고검장이 이례적으로 빠른 항구 기각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왔다. 이 사건은 2011년 당시 미래연 기획실장이었던 윤건영 의원이 자신 맹의에 차명 계좌를 사용했고 본인은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의 인턴 직원으로 허위 동록해서 월급을 받도록 했다. 이런 회계 직원이 폭로하면서 결국은 고발된 사건입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수탈적인 조세 및 준조세 폭탄이 계속될 것이다. 국민은 1등 국민과 2등 국민 그러니까 집권 세력의 지지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로 나눈 다음에 2등 국민에게 가혹한 조세와 준조세 부담을 시키겠죠. 그것을 우리가 수탈이다 약탈이다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조선의 내용은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납세자들이 부동산 주식 등 보유자산과 관련해서 낸 세금이 68조 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부 다 2.7배가 늘어났다. 직장인들이 낸 근로소득세는 47조 원으로 5년 사이에 1.5배가 늘어났다. 정부는 5년 내내 특정 계층만을 표적을 한 표적 세금 올리기 정세를 이어 왔다. 매출 상위 10% 법인이 법인 시 납부의 96% 소득 상위 10%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73%를 납부하고 있다. 반면 법인의 49% 근로자 37%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근로자가 726만 명이란다. 문정권은 이들을 표바수로 보고 있다. 문정부 5년간 근로소득의 18% 늘어난 동안 고용보험료는 45% 건강보험료는 37% 급증했다. 저의 해설은 하수부는 끝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현금출락기처럼 특정 계층을 삼지만 그 특정 계층이 감내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 빠른 시간 내에 돌아올 걸로 봅니다. 다음은 비지지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작년 8월 달에 노조의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기도 김포의 택배 대리점주의 아내가 호소문을 냈습니다. 이 아내분은 CJ척의 배려로 남편을 대신해 가지고 계속해서 택배 대리점주를 맡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주부로 살다가 남편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 CJ대한동원 지부를 향해서 불법과 폭력을 즉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는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도 두려워하지 않고 법위의 존재인 듯 폭력을 행사한 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고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택배노조 CJ지부는 택배요금 인상분 분배 등을 요구하면서 49일째 파업 중입니다. 그리고 2월 10일부터는 CJ대한동원 본사에서 정금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택배노조의 그는 행포를 보다 못한 일반 택배기사들이 비노조 택배기사연합을 결성했습니다. 그 단체에 김슬기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노조가 건물에 퇴를 했는데 경찰이 진압을 안 하고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나라가 맞습니까? 세금을 왜 거둡니까? 세금 내는 사람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호소한다. 기막힌 일인 겁니다. 저희 논평은 집단의 이익은 질기기 때문에 나라가 벼랑 끝에 갈 때까지 아마 대한민국은 갈 걸로 봅니다. 그야말로 벼랑 끝에 갈 겁니다. 마치 1970년대에 대처가 들었을 때 노조가 그냥 영국을 벼랑 끝으로 몰았던 것처럼 한국도 같은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나눌 수 있는 치즈가 없어지는 지경이 됐을 때 그때 아하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런 깨우침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는 게임이 끝난 겁니다. 엎어지고 나면 다시 일어서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세상 사이에 이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만하고 교만해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갈기다가 엎어지게 되면 다시 일어서기가 힘든 거죠. 다시. 그런 날이 저는 대한민국이 올 걸로 봅니다. 그런 점에 3구 대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